안녕하세요. 똘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에 이용했던 같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상태였었죠. 여기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관련해서 페이드 아웃 시켰을 때 이 비디오에 보시면 이 마우스가 바뀌잖아요. 부채꼴로. 이때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파형의 다른 타입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서서히 화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뭐 어떤 나타난 것에 변화가 없이 전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좀 길게 해볼게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이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걸 해볼까요? 이걸 하면 느낌이 틀리죠? 기호에 따라서 또 컨셉에 따라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좋으신 것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디오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고요. 파형이 다섯 가지 정도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을 하다 보면 급격하게 인터뷰라든지 영상이 나오다가 인터뷰 같은 육성이 나올 때 소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서히 줄이느냐, 부드럽게 급격하게 줄이느냐, 급격하게 줄이느냐 그거를 소리를 들어보시면 영상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편집을 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오디오 트랙에서 올려놨는데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높낮이를 달리할 수 없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누르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작아지지만 작아지지만 이 모얼 부분을 클릭하시면 클릭하시고 오른쪽,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인서트 리무브 엠벨로프에서 뮤트 바로 아래에 있는 볼륨을 누르시면 갑자기 없던 파란 줄이 0데시벨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지점에 가셔가지고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면 이런 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소리를 낮추겠다 그러면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이 지점에서 다시 올리겠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0데시벨 그래서 조종 음향을 좀 세밀하게 조종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볼까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서트 소설에 가다가 흐려졌다가 다시 서서히 밝아, 나타나는 비디오에서 동일하게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으세요.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